안녕하세요. 포텐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여기 천장에 석포보드 등을 만들건데요. LED 들어가고 그리고 폭은 한 2200 길이는 한 2800 작업시간은 한 이틀 정도 걸릴 것 같구요. 전기 육선에서 페인트 작업까지 끝내는 걸로 저희가 시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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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